저 푸른 바다 위에 떠있는 무인도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낚시도 하고 텃밭도 가꾸면서 자연인으로 살고 싶은데 과연 무인도는 얼마나 할까요?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기는 경남 거제도입니다. 저 앞에 무인도가 하나 있는데 이게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그 제도에 있는 무인도 보통 평당 지세가 30에서 40만원 정도 합니다. 저 앞에 보이는 무인도 과연 여러분 얼마나 하겠습니까? 억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내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쌉니다. 아마도 자연인 프로그램 나오면서 무인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. TV에도 무인도를 통째로 사서 혼자 자신의 왕국을 꾸리고 사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죠? 저 섬이 무인도지만 개발이 가능한 그런 섬들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. 저는 보트 조종 면허가 있습니다. 그런데 보트가 없네요. 할 수 없이 또 드론을 오늘 날려서 저 섬까지 보내봅니다. 거리가 상당히 먼데 오늘도 바다에 바람도 부는데 무사히 다녀와야 되겠는데 걱정입니다. 여기는 무인도지만은 섬 이름이 있습니다. 제가 정확히 뭐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제가 뭐 부동산 중개업자도 아니고 하니까 힌트만 드리겠습니다. 뱀 대가리를 닮은 섬입니다. 겨울 차지찬 바닷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어가지고 지금 드론이 막 흔들립니다. 화면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섬이 육지 쪽에서 바라보면은 아주 작아 보이는데 뒤쪽으로 엄청나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. 꼭 보면은 뱀 대가리처럼 생기긴 생겼네요. 섬이 길다랗게 생겨가지고 면적이 그렇게 안될 것 같지만은 여기 전체 면적이 무려 6200평이나 됩니다. 엄청나게 넓은 섬이죠. 그리고 지금 매매로 내놓은 가격이 총 20억입니다. 물론 섬도 조금 면적이 넓지만은 야 이 섬이 아파트 몇 채 가격이 됩니다. 평당 가격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32만원이 조금 넘습니다. 근데 이 무인도가 2010년도에 실거래가가 9억으로 신고가 됐습니다. 실제 거래 가격이 9억인지 제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거래가격은 9억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십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9억짜리 산 땅이 20억의 매물로 나왔습니다. 이 섬의 지목은 임묘,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. 쉽게 말하면 농사짓는 섬이었죠. 무인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? 예, 식수 문제죠. 물이 나와야 되는데 다행히 여기 이 섬에는 조그만 옹달샘이 있어가지고 물을 구할 수가 있답니다. 만일에 물이 안나오면은 배로 가지고 육지로 나가서 물을 사와야 되고 아니면은 담수화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돈이 엄청나게 드니까 안되는거죠. 옹달샘 샘물이 있어가지고 아주 오래전에는 여기에 농사 지으면서 한 집이 실제 살았답니다. 이웃도 없고 상당히 외로웠을건데 야, 옛날에 나룻배 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그렇게 육지로 왔다갔다 했을건데 참 억척스럽죠 섬사람들 여기 보시다시피 전기는 당연히 안들어옵니다. 그런데 요새 또 방법이 있죠. 태양강 전기판넬 달면은 뭐 아쉬운다나 전기를 조금 쓸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제일 문제가 여기 휴대폰이 터져야 되는데 휴대폰이 아마 제 생각에는 터질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낚시단위로 그 제도에서 배타고 먼 바다로 1시간을 나가도 휴대폰이 터지더라구요. 이런 섬에는 보트가 필수죠. 그런데 여기 선착장이나 별도로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참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. 개인이 접안시설을 만들려면은 돈이 엄청 듭니다. 이 섬은 거제 본섬하고 약 1키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. 아 섬 가까이를 보려니까 지금 양쪽에 소나무가 딱 있네요. 예 잘 비행을 내서 소나무 사이로 진입을 해봅니다. 섬 남쪽으로는 지금 고사리밭이죠. 예 고사리밭이 한 천평 넘겠는데 고사리 농사 지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예전에 있었다던 집터는 드론을 아무리 돌려서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. 아마 태풍이나 이런데 다 무너지고 없겠죠. 이런 무인도 하나 사가지고 예 여기서 텃밭 농사도 짓고 오두막도 지어놓고 보트 타고 낚시도 나가고 그러면은 작업자족이 되겠죠. 네 우리들이 원하는 자연인 라이프 이상향 로망입니다. 이런 섬에서 생활하려면은 보트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조종 면허도 있어야 되죠. 저도 한 5년 전에 미리 젊을 때 따놓자 해가지고 면허를 따놨습니다. 옛날 선사시대부터 남자들은 사냥과 낚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같은 경우에 그런 야생성이 남아있는지 사냥하고 낚시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. 구석기 신석기 시대 이럴 때 남자들이 사냥 잘하면은 그 사람 아주 멋지다 남자의 능력은 사냥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. 그 당시에 남자들이 화라고 창들고 산에 가서 고라니, 멧돼지, 노루 이런거 한 마리 큰 짐승 잡아오면은 그걸로 일주일 동안 식구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었죠.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자의 능력은 곧 사냥 능력이다 이렇게 높이 평가가 됐습니다. 저도 조그마한 무인도 사가지고 낚시도 하고 자연인 생활을 하고 싶은데 아마 안될 것 같습니다. 천평 무인도 땅만 사도 무려 돈이 3,4억이 필요합니다. 네, 자연인 아무나 하는거 아닙니다. 경제적 능력이 받쳐져야 자연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. 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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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